오늘 마태복음 10장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계속 말씀의 순종에 대한 말씀을 가지고 우리 계속 인도받고 있는데요 오늘 특별히 말씀에 순종할 때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씀으로 우리 같이 말씀을 듣고 또 응답을 받았으면 합니다 아까 광고 드렸듯이 우리 교회 단체 소통방을 지금 우리 단체가 있는 방에서 사실 메시지도 같이 올리고 하는데요 어떨 때는 일하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에게는 또 혹시라도 교회에 중요한 소식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을 체크를 못하고 또 오히려 또 신경이 쓸 수도 있고 그래서요 진짜 우리 현장에서 집중하기 위해서 단톡방을 단체 소통방을 우리 카톡방을 지금 있는 방은 전체 공지 그리고 예배에 대한 공지 지금 예배 순서가 시작됐을 때 쯤에 여러분을 위해서 이제 전체 메시지 주소 유튜브 주소 이런 것들을 게시하는 것으로 그 방을 전적으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매주마다 우리가 지금 일어난 새벽 기도, 아침 기도의 말씀 묵상 그 외에도 여러분에게 정말 필요하고 정말 도움이 되는 여러 가지 말씀 녹취들 이런 것들을 모아서 여러분들께서 언제든지 영적 유익을 도울 수 있는 방을 저희들이 따로 개설하겠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편의를 위해서가 아닙니다 이것은요 우리들이 서로서로 빨리빨리 소통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지금 서로 안 본 지가 거의 두 달이 넘었지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서서히 우리가 서로서로 보는 것들이 소원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듣기 위해서 같이 모이는 것도 소원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렇게 원활하게 소통하기 위해서 단순하게 지금 시스템을 정리하는 중이니까요 성도 여러분께서 양해를 해주시고 적극적으로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시죠? 단순할수록 더 빨리 잘 돌아간다는 거 아시죠? 그리고 오늘 예배 마치고 중직자 대학원이 예배 마친 후에 한 5분 정도 잠깐 포즈하고 난 후에 바로 찬송 인도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날씨가 더워졌습니다 날씨가 더워진대요 의외로 아이고 목사님 팔다리 몸 어깨 이런 데가 막 쑤셔요 이런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제 몸이 잘못된 건가요? 이런 분도 있으시더라고요 잘 모르겠습니다만요 제가 예전에 교통사고를 한번 당하고 난 후에 이상하게 딱 시즌이 바뀔 때 아플 때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겨울에서 봄이 시작될 때 엄청 아프더라고요 그리고 너무 신기하게 봄에서 여름으로 바뀌는데도 몸이 다시 아파요 그래서 카이로프렉틱 하신 분께 제 몸이 이상한가요? 한번 여쭤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아닙니다 목사님 이 시즌 때 환자들 제일 많이 오십니다 이러시더라고요 아니 몸이 따뜻해지는데 그런데도 아파집니까? 이렇게 제가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분께서 그렇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이게 겨울에서 몸이 딱 움츠러들었다가 몸이 좀 풀리니까 이제 몸이 좀 약간 적응할 때 그때 아픈 거는 좀 우리가 다 이해가 되지요 그래서 환절기가 있다가 본격적으로 여름이 되면 온몸에 있는 근육, 우리 조인트나 이런 것들이 본격적으로 느슨해진답니다 그러면 자세가 잘못됐다든가 예전에 근육에 상처가 있었던 이런 부분이 갑자기 예전에 딱 다른 데가 뭉쳐가지고 도와주고 했는데 이게 갑자기 노출되니까 갑자기 아파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느슨해져도 상처가 생기는구나 뭐 이런 생각들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사실 안 본 지가 너무 꽤 됐습니다 이제는 분명히 여러분께서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같이 앉아있는 이 시간도 이제는 거려니라고 어려니 그렇겠지라고 생각할 치진이 안 됐겠나 싶습니다 그러다 보면요 은근히 예전에 했던 우리 속에 했던 이 회복되지 않은 이 근육들이 영적인 근육들이 서서히 노출이 됩니다 그리고 난 후에 또 예전에 내가 몰랐던 가문에서 흐르던 이런 것들 우리가 알고 있었지만 또 몰랐던 것들이 같이 다가와서 새롭게 바뀌는 이 전환점에서 이제 완전히 그 모든 가문에 흐르는 그 흐름들이 여러분에게 완전히 자리를 잡으려고 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요 여름이 됐으니까요 더더욱 우리 영적으로도 더더욱 깨어있었으면 합니다 우리 같이 모이지는 못하지만 오늘 하나님 주시는 언약으로 같이 집중하면서 하나님께 주시는 최고의 응답을 꼭 얻으시길 바랍니다 사실 몇 주 연속으로 계속 우리 교회가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들을 때 참 편안하게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좀 기술들을 많이 도용해가지고 실제로 우리들이 노력해봤습니다만요 계속 기술적인 결함이 계속 생겼습니다 우리가 잘못한 것도 조금 있지만 그거 말고 어떤 전체적인 우리 교회가 열심히 해도 안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환경적 재앙이 있어가지고요 안 되겠다 싶어서 다시 한번 본격적으로 그냥 아날로그로 돌아가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설교 시간에 이 자막이 없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실 예비할 때 이런 찬송 이런 것 외에는 거의 여러분께서 성경 찬송을 계속 펴고 있으셔야 되도록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께서 저에게 계속 그 말씀 해주셨거든요 목사님 우리들은 어쩔 수 없이 영적인 양이기 때문에 계속 자극을 안 주면 계속 우리가 이렇게 출연 안 하면 가만히 편안하게 해주면 나중에 딴 길 갑니다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성경을 펼치시고 오늘 같이 한번 말씀을 같이 읽었으면 합니다 말씀을 순종할 때 사람을 두려워 말라라고 말씀을 오늘 받습니다 어떤 분들은 말씀을 순종할 때 사람을 두려워하는 그것이 천성일 수도 있습니다 항상 이렇게 주변 분들의 이렇게 신경을 쓰고 이런 어떤 체질이면 그럴 수는 있겠지요 어떤 분들은 말씀을 순종할 때 사람을 두려워 말라 이 제목을 봤을 때 나는 원래 사람이 안 무서운데요 이런 분도 계실 겁니다 나는 원래 신경을 안 써요 이런 분이 계실 겁니다 두 가지 경우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냐면요 내 생각 내 믿음을 내가 확실하게 확신하게 되면요 사람이 안 보이는 그런 어떤 스타일의 경우가 있고요 그러면 어떨 때는 내 생각에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도 그냥 어떤 생각이나 내 믿음이 다른 거라도 믿어지면 사람이 안 보이는 분 그럴 경우도 있습니다 아니면 정말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거기 내가 목숨을 걸고 있고 하나님이 그렇게는 안 하시겠지만 나보고 진짜 순교하라고 하면 나는 순교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어떤 확신 때문에 진짜 사람이 안 두려운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에 중심을 두고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고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라 라는 말씀을 우리가 들었으면 합니다 여러분은 이 말씀을 받으실 때 여러분의 유익을 위해서 말씀을 받으십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를 받으실 때 참 왕 참 제자장 참 선지자의 심이 여러분에게 올 때 여러분의 유익 때문에 여러분이 이 그리스도를 받으셨습니까 그리스도를 받으실 때 아니면 진짜 이분을 위해서 나의 인생을 다 여기다 걸겠다라고 생각하고 받으셨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같이 있으면 허가미세를 꺾이니까 그것이 많이 유익이 되기 때문에 내가 말씀을 받았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나라로 가는 것이 예전에 있던 모든 영적의 생활을 떨어버리고 가는 유일한 길이다 라고 생각하고 생명을 걸고 가십니까 영적 싸움을 하지 않으면 우리 자녀들이 영적인 흐름에 영향을 받으니까 우리 자녀들과 우리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영적 싸움을 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우리로 가는 길 속에 마귀를 이길 수 있는 축복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축복에 덤으로 감사하면서 영적인 싸움을 하십니까 이것이 사실 모든 것입니다 마귀가 이거를 여러분에게 계속 여러분 속마음을 알고요 계속 여러분을 끌습니다 마귀는 사람을 통해서 아니면 주변 환경을 통해서 계속 여러분이 말씀을 순종하는 것을 방해합니다 이 말씀은요 이 성경 말씀은 사실은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그리고 영적 싸움 성령 충만 능력 이 1, 3, 8 이 세 가지 안에 모든 것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정말 누릴 때 너 자신을 위해서 누리는 것이냐 마귀가 계속 끌고 끌고서 여러분 알고 한 번 넘어뜨리려고 계속합니다 그때 성령의 인도로 따라서 진짜 말씀에 순종한다면 내 욕심이 아닌 내 동기가 아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인도라는 생각을 여러분께서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말씀에 순종하시는데 다른 사람들을 그리스도 인도하는 축복도 같이 얻게 됩니다 이것이 사실 서론이고 그리고 결론입니다 오늘 우리의 이 축복을 정말 누려야겠습니다 내가 진짜 말씀을 순종할 때 내 모든 것들을 내 유익이 아닌 정말 말씀에 순종하는 그 기쁨을 위해서 살게 합쳐서 오늘 기도로 마친다면 오늘 하나님께서 최고의 말씀의 응답들을 주실 것입니다 이 말씀이 임하면 현장이 바뀝니다 이 말씀이 실제로 여러분에게 계속 이루어지면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의 자리로 가도록 여러분 자녀들에게 기업을 주십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순종할 때 마귀가 박해를 일으키는 겁니다 오늘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께서요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말씀 순종하면 전도운동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들에게 박해가 일어나는 것을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오늘 첫 번째 우리가 보는 것이지요 마태복음 10장 16절에 보면 종교적인 일이들 때문에 박해가 일어난다 라고 예수님께서 분명히 예언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 것 같은 것처럼 막 달려들어서 종교적인 것 가지고 막 여러분을 자꾸 비난합니다 말씀을 순종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데 당신의 교회가 이렇다면서 뭐 이런 이야기합니다 아니면 당신 믿는 예수쟁이들 뭐 이런 이야기들 합니다 마귀가 말씀에 말씀에 순종 안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의 그 일들을 일으킵니다 오늘 마태복음 10장 17절에 보면요 불순종의 사람들 때문에 일어나도록 불순종의 사람들이 박해를 일으키도록 계속 마귀가 작업을 합니다 그들이 너희를 공예에 넘겨주겠고 그들이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대개 극받이 줍니다 실제로 하나님의 법이 아닌 세상의 법도 따르지 않는 그런 진짜 자기 마음대로 하는 불순종의 사람들이 막 생깁니다 그뿐 아닙니다 불신 관원들을 통해서 박해가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을 따라가고 언약을 따라가는 것을 어쨌든지 못하도록 막습니다 18절에 보면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여러분을 끌고 가도록 계속 그런 분위기 아니면 겁을 주는 분위기로 만듭니다 그 뿐만 아닙니다 이방 종교들이 실제로 박해를 일으키도록 말씀을 순종 못하도록 계속 만듭니다 이방인들과 그리고 그들이 앞에서 증거가 되도록 한다라고 18절에 말씀하십니다 모든 사람들은 속에서 뭔가 믿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계속 말씀을 받았듯이 그들만의 종교 그들만의 우상 그들만의 타락입니다 그런데 이들도 그들만의 생각이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속에서 반드시 찔림이 있습니다 우리가 바른 복음을 진짜 따라서 순종하면요 그 사람 덕에서 깊은 울림이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박해받는 것이 오히려 순종이 오히려 증거가 됩니다 박해가 불신 가족들 때문에 일어나기도 합니다 21절에 예수님께서 분명히 예언하셨습니다 장차 앞으로 이 말이죠 형제가 형제를 아비가 자식을 죽는 데 내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그래서 말씀에 순종 못하도록 만듭니다 이 정도 되면 아 이게 말씀이 대단한 거구나 라고 알게 됩니다 복음을 막기 위해서 사단이 여러 군데 역사합니다 이 배후에 사단이 역사합니다 그렇지만 두 번째로 여러분이 말씀을 순종할 때 반대가 일어날 때 반드시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여러분을 위해서 박해를 받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순종하시면서 박해를 받으셨습니다 왜냐 여러분을 위해서 길을 먼저 만드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5절에 나와있지요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조카도다 우리의 상전이 예수 그리스도라면요 그것으로 That's okay 집주인을 바할 세부리라 하였거든 하물며 그 집 사람들이랴 집주인도 집주인도 예수님도 바할 세불신이라고 그렇게 말할 정도로 박해를 하는데 우리가 핍박받는 것은 당연하지 않느냐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상전 우리의 주인 예수 그리스도 겁이 나지 않으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26절에 바로 말씀하시겠지요 오늘 읽었지요 그런 적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다 숨은 것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다 그 사람들 속에 있는 감추인 것도 다 드러나고요 그리고 여러분 안에 있는 숨겨진 것도 드러나게 돼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말씀을 순종하고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가 진짜 예수 그리스도 말씀 때문인지 다시 생각하고 질문하고 그리고 우리가 교정을 해야겠습니다 진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오직 영적 싸움이면요 이것이 결국 드러나면 그러면 마귀가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습니다 27절에 예수님께서 담대히 순종함을 너희의 순종함을 전파하라 라고 말씀하시지요 내가 너희에게 어두운 데서 이러는 것까지 광명한 데서 다 말해라 라고 하셨습니다 예 여기 어두운 데가 허감이 아닙니다 예 그냥 진짜 조금 조금 말했던 비밀로 말했던 것도 담대히 다 말하라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의 순종함이 절대로 부끄러운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순종함이 진정한 다른 사람에게도 자기들 그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살 수 있는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 계획 속에 다 했습니다 29절에 그렇지요 우리의 머리틀까지 다 세고 계십니다 예 제 머리는 약간 그래도 하나님께서 세게 세울 것일 겁니다 아마 왜냐하면 뒤에 머리가 없으니까요 진짜 머리 수치 많은 분들 여러분 머리 세어본 적이 없으시죠 하나님께서는 모든 걸 다 세고 지금 우리를 주관하고 계십니다 28절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절대로 두려워하지 말라 왜 그렇습니까 영혼이 결국 몸을 컨트롤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적인 것이 결국 몸에 움직이는 모든 것들을 결국 다 결과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안에 영적으로 새 생명을 주시고 우리가 영적인 활동을 하기 때문에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할 수도 있고 살릴 수 있는 분을 두려워하라 라고 하셨습니다 예 우리에게는 영과 그리고 몸을 다 살리기도 하고 죽일 수 있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주인으로 여러분의 아버지로 여러분의 도원자로 여러분의 방패로 지금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박해자 앞에서까지도 하나님 예수고서 시인하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인정하시고 시인하십니다 저는 그런 일이 여러 번 생기는데 매번마다 하려니까 너무 힘듭니다 이럴 수도 있습니다 22절에 보면요 끝까지 견디는 자에게 반드시 승리한다고 약속을 주셨습니다 22절 후반에 보면요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가까이 있는 분들 때문에 힘들 수도 있습니다 이해를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떨 때는 가끔씩 원수되는 행동까지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가까이 집안에 있는 분들 서로서 당신 때문이다 이렇게 괜히 손가락으로 가르치지 마시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를 시인하면 그 현장에서도 예수 그리스가 여러분의 주인이시고 인도하심을 시인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여러분의 편이십니다 목숨을 이 하나님 앞에서 이 그리스를 위해서 이 말씀을 위해서 잃는 자는 진짜 얻게 됩니다 39절을 보면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진짜 이 말씀이 여러분 목숨보다 더 중요하다고 느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 정도만 되면 됐습니다 이제는 응답이 반드시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세 번째로요 반드시 상급이 있고 반드시 응답이 있습니다 그 상급을 주님께서 여러분과 같이 계셨던 주님께서 여러분이 시인하셨던 주님께서 주실 것입니다 40절에 보면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다 하셨습니다 41절에서 42절에 보면요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다 했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의인으로 의인을 영접한 자도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다 했습니다 지금 현장에서 실제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렇게 의인이나 선지자를 도와주는 자들에게 상을 받는다고 하셨죠 그 뿐만 아닙니다 선지자를 위에서 이인하는 자들에게 동일한 응답이 있다라는 말씀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순종하는 자들에게 이 선지자가 가짜 선지자가 아니죠 말씀을 순종하는 선지자입니다 말씀을 순종하는 의인입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상급을 주시고 응답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결단고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물 한 잔 주는 것까지도 절대로 안 잃어버리고 다 계산해서 다 주겠다라고 42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잘해 주자 가 아니죠 말씀을 순종할 때 그때 물 한 잔까지 하나님 앞에서 섬겼던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절대로 상을 잃지 않도록 응답을 주신다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진짜 생명을 이 말씀에 나의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는 진정한 확신을 거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를 위해서 모든 문제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께서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그분이 오늘도 이번 한 주간도 우리에게 길과 그리고 해답과 그리고 힘을 주십니다 그것이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말씀하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란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분을 정말 따라서 이번 한 주간도 이분께 기도하고 인도를 받아야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 내가 진짜 똑같이 반복되는 이 boring한 이 삶 속에서 나는 뭘 하면 됩니까 예수는 그리스도를 모든 생각 모든 행동 모든 장소마다 시인하고 인정하는 겁니다 그거를 정식이 들어가지요 그 시간이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천사를 파송하시고 실제로 영적인 역사를 오늘 이루어 주옵소서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 기도 제목입니다 기도로 기도하고 생각하는 것 그것이 바로 순종입니다 그리고 주변 사람에게 여러분이 있는 곳이 하나님 나라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전도입니다 그리고 모든 가문에 내려오는 각인 뿌리 체질 이거 싸워 이기는 것 이것이 바로 영적인 싸움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반드시 적절한 힘을 주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영적인 싸움 힘 이것을 정말 따르는 것이 바로 순종입니다 이거 하는데 이 마귀가 반드시 여러분 하여금 박해나 아니면 방해 같은 거 이렇게 가지고 이것을 못 누리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심각하게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람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오직 이것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택해는 절대 가능한 사람입니다 베드로 보십시오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했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다는 이야기만 하면 베드로는 안됩니다 하고 계속 말했던 사람입니다 아무래도 베드로는 십자가에서 죽는 것만큼 커다란 그런 상처가 없는가 봅니다 몇 번이나 예수님께서 십자가 이야기 하시면 베드로가 반대를 했어요 성경에 두 번이나 그랬었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진짜 돌아가실 때 십자가에 계실 때 실제로 모든 다른 사람 앞에서 예수님을 저주하고 부인했습니다 모든 문제 해결하신 크리스토가 주인이신데 그거를 잊어버렸어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버리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사람을 무서워해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진짜 사람을 무서워하지 않을 정도로 깊은 확신이나 믿음이 없어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무엇이 잘못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베드로가 어떻게 되도록 하는 게 역사했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두 달 이후에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주신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축구만 이 약속을 붙잡고 제자들과 예수의 어머니와 더불어서 오직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동안에 마가다라빵에서 성령 충만함을 누렸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게 바로 이런 겁니다 왜냐하면 기도하고 진짜 그 안에서 우리 보통 삶을 누리는 겁니다 24시 동안 기도하고요 그러면서 24시 일하고 보통 생활하면서도 이 언약 속에 들어가는 것이 바로 말씀의 순종입니다 기억 현장 속에서 베드로는 두려움 없이 예수는 그리스로라고 사람들에게 말할 수 있었습니다 베드로에게는 예수 그리스로께서 계시는 것이 죽음을 걸만한 확실한 분임을 더더욱 확실하게 본인이 확인하면서 누를 수 있었습니다 말씀을 진짜 맺겠습니다 말씀을 여러분께서는 이번 한 주간 어떻게 순종하시겠습니까 반대로 질문한다면요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게 하는 현장이 어디십니까 이 쉽고 간단한 예수 그리스로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영적 싸움이 되지 못하게 하는 현장이 어디십니까 박해하는 사람들을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 현장이 어딘가를 보시고 내가 왜 두려워하지 왜 내가 그것을 집중하지 못하는지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난 위에 이렇게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나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마귀가 모든 영적 문제가 모든 가문의 흐름이 완전히 무릎 꿇을 참다운 역사가 여러분에게 시작될 것입니다 이번 COVID-19 사태 이후에 하나님께서 여시는 진정한 응답의 문이 다른 사람이 보지 못했던 그 응답의 문이 여러분이 열릴 것입니다 이 축복을 누리시는 우리 모든 에덴의 교우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추천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오늘 주님 앞에 우리의 생명이시고 우리의 주인이신 이 주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드리며 이 시간 기도합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며 환경을 두려워하며 앞으로 있을 모든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진정한 말씀 순종의 힘을 주시옵소서 주님 진정한 마귀가 무릎을 꿇는 진정한 말씀 순종의 증인이 되도록 역사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주님 전환에서 하나님께 주신 참다운 영적인 힘 영적인 참다운 전쟁의 축복의 비밀을 우리가 보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한 주간 이 언약을 붙잡고 가는 우리들의 발걸음을 부족하지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의 크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무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위로하시고 교통하심의 역사가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진정한 말씀의 순종의 비밀을 누릴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이 언약을 붙잡고 모든 허가함의 세력을 끝끄어 이길 진정한 하나님의 용사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both now and always forevermore Amen Amen Amen